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은 이제 fmc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역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때 딱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fmc가 앞당겨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아주 급하게 오근혁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 상황이 며칠 사이에 너무 크게 변해 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려. 오근혁 팀장이 페북에다 글 쓰는 걸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오근혁 팀장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히 지난주 금요일장은요. 아마 제가 금융기 때 본 이후에 처음 보는 시장 흐름이 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났거든요. 그때도 도저히 그 장의 흐름이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어떤 흐름이냐면 단순히 주식시장에 흔들리는 그런 국면을 넘어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무 돈이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조정에서는 이성적으로 저 기업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고 갖고 그다음에 너무 수익성이 안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주식을 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저 아파트는 1년만 놔두면 반드시 10억이 오르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제가 보장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당장 빚을 갚아야 됩니다. 내일. 내일까지 당장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려고 해도 돈을 빌릴 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저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헐값에.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금융기관들이 너무 부채가 많아 가지고 궁극에 현금이 모자라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던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폴더폰이 나오고 반도체가 빅사이클이 다 상관없고요. 일단 던져 가지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패닉셀링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만 패닉셀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모자라게 되면 무언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레벨에 그나마 인기가 있었던 안전자산들을 던지게 돼요. 예를 들면 장기채권. 장기채권인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귀한 대접받던 장기채권 중에 한국국채가 있습니다. 한국국채가 안전자산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궁극의 위기 상황에서는 한국국채를 던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딱 열렸을 때 제일 먼저 체크했던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파는지를 봤거든요. 국채를 팔고 그렇게 받으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튑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튀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주가 약세 채권 약세 원화 약세 이 세 가지 약세가 트리플 약세가 나오는데 이건 대표적인 자본 유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오후장에서는 또 칼라가 한 번 더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원화 표지 국채를 파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엔화가 궁극의 안전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위기 상황에서는 달러를 짓밟아 버리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사실 어마어마한 순채권국이거든요. 해외 자산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오히려 달러를 밟아버리면서 엔화가 올라가는 일이 멀어지는데 금요일날 오후장에서는 더 심각했던 게 결국에는 엔화까지 밟아버립니다. 달러가. 이게 언제 있었냐면 2008년도 10월 달만 해도 달러보다 엔화가 셌어요. 그렇죠. 2008년도 10월 달만 해도 달러보다 엔화가 셌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0월 달 조정보다 좀 더 매섭게 느껴졌던 조정이 사실 뉴욕증시는 그 이후에 바닥을 찍는데 바닥이 언제였냐면 2009년도 3월 10일 날이 바닥이에요. 그때 s&p500 기준으로 670포인트를 찍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1, 2월 달 조정이 정말 매서웠는데 그때 조정장에서 다들 지금 2회 초밖에 안 됐다. 그런 얘기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을 때 그때 당시 위기상이 딱 펼쳐지니까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달러라고 하면서 그때 달러가 엔화를 밟아버립니다. 그 장면이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에 나오더라고요.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렸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건데 이런 걸 하나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유럽재정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럽재정위기가 있을 때 날짜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9월 20일인가 9월 19일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월 초부터 시작했던 주식시장 급락장이 점점 이어지면서 9월 달 초중순으로 접어드니까 이탈리아 무너지고 스페인 무너지고 그다음에 유로존 자체가 붕괴가 될 것이다 이런 여론이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럽 재무장관들끼리 하는 협의는 어떻게 되질 않고 합의가 되지도 않고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9월 20일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식시장이 패닉셀링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뛰고요. 그다음에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독일 국채금리가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뛴다는 건 국채를 판다는 얘기거든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매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마찬가지로 독일 국채나 한국 국채까지 팔면서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딱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정도까지 패닉셀링의 시스템적인 위기로 접어들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한번 리먼 사태 때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물론 이제 머냉키 회고록을 보면 참 쉽지 않았던 얘기긴 하지만 리먼을 죽이는 것보다는 리먼이 죽기 전에 거기에다 돈을 때려붓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됐을 것이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시장이 완전히 쓰러지는 것보다 쓰러지기 직전에 때려부어서 끌어올리는 게 훨씬 이펙티브하다. 비용 효율성이니까 말씀 중에 그 악성비라는 표현도 참 웃기긴 하지만 그런 점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9월 20일 때 딱 그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미국에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 재무장관들의 합의도 이제 합의를 달았다는 이런 얘기가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단기차 팔고 장기차 사는 거죠? 네. 그냥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양적 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적 완화를 2차 양적 완화를 2011년도 6월에 끝냈었는데 그걸 2011년도 9월에 다시 재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3차라는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형태로 해서 양적 완화 비슷한 걸 진행할 적이 있습니다. 2.5차군요. 네. 그냥 2.5차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유로존에서도 22에서도 그렇게 돈 안 푼다고 난리를 부리다가 그때부터 이제 엘티야로라는 프로그램을 요번에도 나왔어요. 그 엘티야로가요. 맞습니다. 엘티야로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결국에는 시스템 리스크가 크게 나올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머뭇거리던 그런 정부 당국이나 아니면 중앙은행들에서 무언가 대책을 내놓으려고 강하게 카운터가 어떻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오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회장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합의에 근접한 것 같다. 금요일 날. 네. 그렇죠.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도 그렇고 독일도 그 구두색에 갔던 독일도 재정균형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내놓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패닉셀링에서 조금 회복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제 기억에 1700 밑으로 내려갔다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쭉 밀어올리면서 1780 정도에 끝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두에서부터 쭉 올라왔다는 얘기하잖아요. 금융연금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관에서의 매수세도 터졌지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그래도 바닥에서부터는 조금 많이 회복을 한 상태에서 일단 장마감을 해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마감 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의 밤 에서는 뉴욕 밤에서는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실질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대책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500억 달러를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전략 비축률을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말에도 보면 낸시 펠로시도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도 또 따로 먼저 트럼프가 재정부양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1시간 전에 미리 발표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경기부양 과감한 재정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생기면서 이제 일요일장을 들어 올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장이죠. 토요일 날 아침에 마감된. 거의 10% 오란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전략 비축률 매입 있잖아요. 전략 비축률 매입을 하면 엄청나게 사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무려 이제 7700만 배럴을 산대요. 그 정도를 사게 된답니다. 와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미국이 하루에 생산하는 산유량이 1310만 배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다 세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하루에 생산하는 게 1310만 배럴이고요. 사우디가 한 천만 배럴 생산하고요. 러시아가 1200만 배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3개국을 합하면 3500만 배럴이잖아요. 이틀 치면 사실상 전략 비축률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300억 달러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 금융위기 때 탈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7천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그렇게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3천억 달러라고 해서 급여소득세에 대해서 감세를 해 주겠다 면세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건 향후에 좀 더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정책 발표하기 1시간 전에 먼저 나와서 선수를 치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이가 좋은 건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정책당국 간에도 상당히 엇갈림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서 발표한 그런 재정부 양책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상 그렇게 실질적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패드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아시아장이 열릴 때 만약 여기서 패닉셀링이 나오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결국에는 기준금리 100bp 인하에다가 더하기 양적 완화 패키지를 같이 던져버리죠. 7천억 달러 정도를 사드리겠다. 국채하고 모기지 증권을요. 그런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통화 정책에 한계가 있다라는 데 대한 그런 우려감 있죠. 이제 쓸 거 다 썼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예상했었던 카드다. 시장을 놀래키기에는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실망감이 생긴 거죠. 지난주인가요? 우리 오건영 팀장하고 아침에 인터뷰를 하면서 양적 완화라는 얘기도 하고 질적 완화라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체는 뭐냐면 지금은 금리가 높아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유동성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약한 고리 그러니까 쉐일 채굴 기업들을 비롯한 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아줘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환매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 그것은 양적 완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완화 즉 연준에서 회사체 시장에 혹은 기업업 시장에 직접 들어오지 않으면 별무소득일 수 있다라 이런 언급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걸 하려면 여야 합의를 해야 되고 의회 통과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를 제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는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국채라는 거는 결국에는 신용 내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단기냐 장기냐 그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할 때 신용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만 화폐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단기 국채를 가지고서 금리 전체를 조절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막 팔 갖고 설명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국채까지 사들이면서 시중 금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정책을 썼던 게 양적 완화고요. 양적 완화는 유통시장에서 장기 국채를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결국엔 대형은행들이거든요. 장기 국채를 중앙은행이 막 사들이게 되면 그 현금을 누굴 주게 되냐면 대형은행들. 대형은행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대형은행들한테는 현금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금융위기 때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었던 이유가요.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금융기관 중에 은행의 위기였습니다. 그중에 대형은행이 다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지금은요. 은행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한테는 굉장히 스트릿 볼커롤 같은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스트릿한 규제를 제기를 하고요. 그래서 시중은행들한테 너네 함부로 위험한 자산들 회사채 같은 것도 사지 마. 무조건 국채를 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을 가하게 되죠. 자연인스월드 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비해서 은행들의 어떤 자본력이나 은행들의 건전성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이 대공황에 비하는 위기다. 금융위기를 넘는 위기다라고 말씀드리면 물론 떨어지는 속도는 압축 패키지처럼 진짜 세게 떨어진 건 동의합니다만 금융기관 은행들이 파산하는 그런 위기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지금 은행들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현금 유동성들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은행이 무너질 것 같은데 양적 완화를 해서 은행들한테 현금을 주입해 줍니다. 그럼 은행이 망할 줄 알고 주가가 하늘 밑에 땅끝까지 떨어졌던 게 은행이 안 죽네 라는 생각이 들면 탁 튀어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은행들이 위기에 처했을 땐 굉장히 임팩트를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들은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여기에 현금 유동성을 더 늘려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물론 은행들이 더 현금을 가져야 돼. 이런 욕구는 이런 두려움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의 양적 완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어쩌면 옛날에는 환부에다 정확하게 타격을 한 거라고 하면 지금은 보약을 먹여주는 그런 은행들한테 보약을 먹여주는 은행들의 어떤 수술을 해 준 게 아니라 은행들한테 보약을 먹여주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효과가 금융위기 때 대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금융위기 때를 보면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걸 갖다 양적 완화로 장기 국채를 사면서 금리 전체를 찍어버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시장이 회복돼 버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금리 자체가 워낙에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가 0.3% 더 내려간다 해서 시장이 감동받거나 그럴 건 아니거든요. 이 패닉셀링장에서. 그래서 양적 완화의 효과가 생각보다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패드에서는 이런 걸 준비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CP 매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CP라는 게 기업 어음이에요. 기업 어음이죠. 회사가 발행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게 그러면 질적 완화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CP라는 건 그러니까 금융시장 중에서는 1년 이내하고 1년 이내 만기가 있는 채권하고요. 1년이 넘는 만기가 있는 채권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1년 이내 만기는 얘네는 본드라고 할 수도 없어. 채권도 아니야. 얘는 머니야 머니 해가지고 머니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만기를 갖고 있는 본드마켓이라고 딱 구분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CP라는 건 1년 이내에 우량 회사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사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패드에서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말라버리게 되면 MMF 있죠. 서민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상품 중에 MMF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환매가 가능한 머니마켓 펀드라고 단기 채권들로 구성된 펀드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예금처럼 운용이 되는. 네. 그렇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국채를 단기로 쪼개버렸던 RP를 사거나 아니면 초단기로 되어 있는 우량한 회사체들의 채권이죠. CP를 사드리거나 해가지고 이걸 쟁이고서 이자를 받은 다음에 얘를 팔고서 그다음에 이자를 받은 것만큼을 수익으로 내서 수익자들한테 돌려주는 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패닉셀링이 오다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국 국채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초단기 국채는 괜찮지만 초단기 회사체 쪽에서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MMF에서도 신용경색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리먼 사태 때도 사실 리먼이 파산한 이후에 리먼이 거래를 했었던 RP를 갖고 있던 MMF가 있거든요. 이게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시장이 한번 패닉으로 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패드에서 했던 게 뭐냐면 CP를 매입하는 정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국채를 사는 거하고 장기 국채를 사는 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초단기 CP를 사는 거하고요. 회사체를 장기 회사체를 사드리고 이것도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복잡한 말씀일 수 있는데 CP를 사드리게 되면 뒤에서는 따로 여갈피라는 걸 발행을 해가지고 패드가 자금을 당겨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금을 찍어뿌리는 효과는 크지가 않습니다. 급한 물만 꺼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앞에서 MMF로 번지는 걸 딱 차단하는 정도지 그게 회사체 시장을 살리거나 전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안쪽에 있는 회사체 즉 CP 시장에도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 안 한 상황이죠. 아직 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CP 매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통과가 없더라도. 그렇습니까? 1년 안쪽은? 네. 그래서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에는 CP를 매입하는 정책도 썼었고요. 그다음에 MMF가 갖고 있던 부실 자산을 매입해 주는 정책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정책들은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카드를 쓸까 말까로 고민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정책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저도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아마 충분히 고민이 될 만한 얘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은행들의 LCR 규제라는 걸 완화해 준다라고 합니다. LCR. 그런데 이건 제 생각에는 그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은행들한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조건 안전한 것만 사. 무조건 현금 많이 보유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네 이제 현금 많으니까 양적 완화로 현금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조금 위험한 회사체 사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연주는 질적 완화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청정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은행한테 현금을 주입해 주죠. 그다음에 은행들한 시중은행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규제 조금 완화해 줄 테니까 회사체 사보면 어떨까 이런 거죠. 물론 그렇게 명령은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얘기는 회사체 시장 쪽으로 물꼬를 틀어버리려고 그런 방법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은행들이 건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인 거죠. 은행 망가지고 회사체 시장 다 망가진 상태에서는 이런 정책 쓸 수도 없고요. 일단 은행부터 살리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 양적 완화라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건 아니고요. 오늘 양적 완화라는 건 은행들은 확실히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차단을 확실하게 해줬고 은행들은 현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은행들한테 규제를 완화해 주게 되면 회사체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시는 거니까 한 쿠션 돌려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오컨 문제 해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게 말을 물가로 데려가는 건 가능하지만 말이 물을 드시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행들한테 현금을 준 다음에 회사체를 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은행이 회사체를 살지 안 살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회사체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딱 보니까 완전 패닉이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JP모간이나 시티뱅크나 혹은 BOA나 다 커머셜은행이나 시중은행인데 이 은행의 사실은 이익의 근원은 대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출은 가계대출이 있고 기업대출이 있는데 그 기업 중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행장의 입장에서 대출을 해 주는 입장에서 그냥 두면 쟤네들 망할 것 같은데 그럼 상각 처리하고 그냥 끝내? 아까도 우리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걸 살려? 살리는 게 더 의미가 있나? 더 비용이 적게 드나? 아니면 그냥 상각 처리할까? 하다가도 연준에서 돈 주고 해봐. 그러면 그게 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BOA, 시티, JP모간체세 다 해당이 되면 십시일반 좀 살려주면서 그들의 채권을 사주는 게 어떻게 연출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연출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관점도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으니까 최악의 패닉이 지나가면 그때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최악의 패닉에서는 지금 눈치만 보는군요. 눈치 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대장선이 들어가서 먼저 폭격을 해주면 그다음에는 우 따라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대장선이 들어가줘야 되는 대장선은 패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적 완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는 질적 완화가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질적 완화라면 연준에서 직접 직매입하는 거예요? 회사체를? 만약에 연준이 직매입을 하면서 패닉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이 현금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못하냐. 그러면 같이 들어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 회사체 시장의 패닉을 진정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은행들한테 대출해주라고 유럽이나 일본이나 은행들한테 대출해주라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려줬지만 은행들이 대출은 안 해주고 하라는 대출은 안 해주고 오히려 중앙은행 초과지준에다 돈을 박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는데 마이너스 금리 때려야겠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때린다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사들이는 그런 기현상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물꼬를 살짝 터준다고 해가지고 회사체 시장으로 우르르 몰려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도 눈치를 보면서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겠죠. 오히려 회사체 시장이 약간이라도 안정되는 그런 기미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확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건영 팀장의 지금까지의 얘기를 제가 종합해보면 지금 패닉셀링이 나오고 자산의 가격은 다우지수든 코스피든 간에 단기적인 낙폭은 거의 금융위기나 거의 대공항급인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만약에 질적 완화라는 카드를 쓰면 신용경색으로 한 연세부도 은행권의 전염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경로를 밟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카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대공항이나 금융위기에 맞먹는 주가의 하락이라는 말씀은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때만 말씀드리면 코스피만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그때 당시에 2085까지 장중에 찍거든요. 2007년도 10월에. 2008년도 10월 24일 날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892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뭐 지금이 그 계적 아닙니까? 2,200에서 1,700까지 가는데 불과 며칠인데? 그때 당시 무슨 말씀도 나왔냐면 그러면 0까지도 금방 2주 만에 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고요. 나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면 사실은 연저점 수준의 그러니까 2018년도 4분기에 하락했었던 그 레벨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대한 위기 당시에 물론 그게 기간을 두고 떨어졌지만 굉장히 압축적으로 날카롭게 떨어졌다는 게 굉장히 큰 공포를 주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낙폭하고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덜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되게 핵심적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 현재 은행들 보면 제가 금융위 때 제일 많이 봤던 게 테드스프레드라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행들의 신용경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 그걸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은행들의 신용경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은행들은 다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특히 대형은행들. 그들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죠. 지금 시티그룹이 망한다 골드만삭스가 망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금융위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사체 시장에서 생겨나고 있는 신용경색의 문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슷한 예로 it버블 당시에 it기업들 망가지면서 회사체들 망가진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90년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snl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저축대부조합. 저축대부조합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센 정도? 그 레벨하고 금융위기의 사이 정도? 그 정도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어쨌든 fmc가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종료가 될 현지시각으로 종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댕겨서 하면서 사실 금리로서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썼고 네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 질적 완화가 아닌 양적 완화 카드도 금액을 더 늘리는 건 거의 의미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질적 완화로의 어떤 방향선회나 징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니까요. 질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하기 전에 어떤 징후들 예를 들면 그러려면 당연히 캐피탈 힐 그러니까 미국 국회의사당에 누군가들 모이고 또 백악관도 조율하고 이런 그냥 제롬 파워로 기자회견에서 질적 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절차가. 이제 저도 그냥 제가 미국 정치인이 아닌 이상인 그런 건 예단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제 그냥 양적 완화가 통과됐었던 그 케이스를 좀 기억을 해보면 그게 2008년도 10월, 11월이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그때 당시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7천억 달러의 탈프라는 법안이 있었죠. 탈프라는 건 뭐냐면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은행들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한테 직접 국민의 세금으로 자금주입을 해주자. 자본주입을 해주자. 이런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적 완화를 그때 연준이 쓰질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2000년도에 썼었지만 연준은 양적 완화를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양적 완화를 쓰려면 장기 채권을 사야 되고 모기지 증권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일단 굉장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납세자들의 돈으로 은행들의 자본을 주입해 주겠습니다. 대형은행들한테. 그럼 이제 찬성이 많았을까요? 반대가 많았을까요? 반대도 많았겠죠. 당연히 반대가 많죠. 그래서 한 의원이 직접 재무장관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확히 50대 50이다. 50%는 안 된다고 남은 50%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력을 다해서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옛날에 금융기에 대해 말씀드릴 때 2008년도 7월달 8월달에 국지유가가 배럴당 145부로 찍었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 인플레이션을 받던 사람들이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지금 양적 완화로 돈을 들이집겠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부르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강렬한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페드에서도 그때 당시 버넨키 회장이죠. 양적 완화를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냥 역사를 돌이켜봐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8년도 10월달 그 힘든 상황에서 결국에는 탈프라는 법안도 통과가 됐고요. 그때 이제 양적 완화가 통과가 되면서 지금 중요한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IOER이라는 게 있어요. 그 IOER의 이자 부리가 가능해지는데 이게 이자 부리가 되어야지 양적 완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IOER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는 건 지금은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니까 그거는 빼고 진행할게요. 그래서 IOER에 대한 이자 부리가 통과가 되면서 그때부터 양적 완화라는 게 현실화가 됩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1차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게 몇 년도 그게 2008년도 10월달 11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증권을 매입하기 시작한 건요. 2009년도 2월달부터 매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2009년도 2월달이라는 게 이제 미국이 정말로 가파르게 주가가 바닥을 칠 때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RP 시장에 대해서 막 레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약간 별로 재미없으시지만 레포 시장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9년도 1월달까지요. 레포 시장에다가 엄청난 유동성을 들이부으면서 패드가 레포 시장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이부으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초단기로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8년도 10월, 11월에 탈프라는 법안이 통과되고 자금이 흘러나오니까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된 거 아닌가 싶어서 2009년 1월달부터 연준BS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보실 줄 아는 분들은 보시면 좋은데 연준의 대차대조표상에 자금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해요. 레포 시장에서 테이퍼링을 조금씩 조금씩 했거든요. 진짜 많이도 안 하고 실제 많이도 안 하고 조금 뺐는데 밑장을 살짝 뺐는데 시장이 패닉으로 가더라고요. 그 1, 2월 달 조정은 실제로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그때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1,600원까지 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까지 시장이 흔들리다가 양적 통합 팽창으로 딱 전환이 되면서 양적 통합 팽창으로 돈을 찍어서 뿌리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패드의 대차대조표가 처음에 막 올라갔다가 살짝 줄였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막 흔들렸거든요. 그다음에 양적 통합 팽창으로 전환이 되니까 쫙 밀어올리면서 주식 시장도 랠리가 되는 2009년도 3월 10일 날 바닥을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침 프로그램에 오 팀장님께서 상승장에서 기억해야 될 여섯 가지 리스크를 저희가 불과 몇 주 안 됐습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지난 주말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지. 상승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여섯 가지 리스크.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억에도 그냥 뭐죠? 유가. 유가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복습 좀 하십시다. 여섯 가지 리스크. 다시. 이미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전개 방향을 우리가 예측하려면 그 여섯 가지 징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섯 가지 리스크는 그냥 그대로 리바이벌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말씀드렸던 바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너무 많이 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정을 너무 많이 풀게 되면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고를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경기가 이렇게 꺾여 들어갈 때 모아놨었던 재정을 풀면서 경기를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의 순환이 과열도 과열이 되지 않도록 증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감세를 해가지고 경기 순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는 경기가 그렇게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감세를 계속 때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은데도 재정적자가 심해지는 경우가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 때 그랬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 전쟁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딱 터졌을 때 재정적자를 함부로 늘리면서 돈을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도 3천억 달러 갖고도 막 싸우는 게 이런 이슈에서도 사실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미중 무역전쟁이잖아요. 무역전쟁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무역전쟁은 국가 간의 블록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성장을 존먹어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역전쟁이 생기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임어진 국가들은 환율전쟁을 하게 됩니다.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고요.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0.25% 금리 인하해 준다고 해도 투자를 안 하죠. 투자를 안 한다는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투자가 없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몸에서 기가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기가 허약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역전쟁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성장이 계속 둔화가 됐을 때 제일 약한 고리는 이머징 시장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모순을 누가 혼자 떠받았냐 하면 페드가 떠맞으면서 금리 인하해 주고 래퍼 시장에 돈을 퍼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페드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거 너무 오바하는 것 같다 하면서 래퍼 시장에서 밑장빼기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산유국의 문제. 미국이 계속해서 산유량을 늘리는 상태에서는 러시아와 사우디의 공조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국제유가의 급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정확하게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거하고 연계돼서 회사체 시장 결국에는 회사체 전반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가 굉장히 약해지면 그 섹터 전체를 회사체 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회사체 시장으로 연결되는 리스크 이렇게 여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걸 관통하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건데요. 그때 드렸던 말씀 중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썼던 정책이 미국의 이기적인 성장이라는 말로 대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적인 성장은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재정적자를 과도하게 늘린다는 건 미래 세대의 소득을 땡겨서 지금 질러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 전쟁을 세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불을 땡겨서 미국이 먹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유국의 불을 땡겨서 자기가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과도한 재정적자가 결국에는 지금 이런 민주당과의 컨플릭을 낳는 거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산유국하고의 경쟁이 시장에 지금 결국에는 원유 시장을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놓는 그러면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역 적자라는 것 자체가 이머징 시장에서 지금 자본 유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이 다 죽게 되면 그럼 미국 경제에 좋겠는가 이건 또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대차 대조표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대차 대조표가 망가졌을 때 결국에 미국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죠. 혹자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트럼프는 천지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대선이 재선을 하는 그 순간까지 주가는 계속 오를 것 같다. 저는 되게 경계하는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시장을 누군가가 조정할 수 있다.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정부가 주식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중국이 주식 시장을 통제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망가졌던 게 2015년 8월입니다. 정말 처참하게 찌그러졌거든요. 중국은 자본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을 못 막았어요.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도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고생을 3년 동안 한 건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주식 시장을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조금 매크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동의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건 다른 나라의 부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다른 나라와 부와 미래세대의 부 그리고 산유국의 부를 가져오니까 산유국의 부를 계속 뺏어오니까 산유국 간의 공조가 깨지면서 결국에는 역풍으로 돌아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시장을 무너뜨리니까 중국 경제 같은 것들이 참 힘들어지면서 예전에 제가 금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금가격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거로 된 게 금리 인하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양쪽 완화도 생각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미국이 작년에 금리를 세 차례 내렸던 이유는요. 역풍이 두려워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역풍이 뭐냐면 미국 경제는 좋은데 중국이나 유럽 경제가 흔들리면서 이게 역풍이 돼서 미국한테 돌아올까 봐 사전에 금리 인하를 해서 차단합니다. 결국 바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면 무역 전쟁을 하면서 계속 역풍을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돌아올 텐데 그럼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쓰고 있는 결국에는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마가라는 정책이 어떻게 보면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올해 11월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슬로건이고 그 슬로건이 8년의 유효기간을 가졌다면 그리고 그러려면 적절히 강약을 조절하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내리달려버리니까 아마도 그 달리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에게도 또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계속 우리의 지위를 높여달라 계속 주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그걸 맞춰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데 그 확신에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다 깨져버리는 그렇게 된 거네요. 네.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매크로 차원을 그러니까 되게 이런 케이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전 재산이 10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10억이 있는데 너무 평생 너무 그냥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정말 화끈하게 살고 싶어서 앞으로 1년만 화끈하게 살자는데 매일매일 돈을 그 10억을 1년에 다 집중시켜서 한꺼번에 다 써요. 빚을 내다가도 다 씁니다. 그러면 1년 다 놀았죠. 이제 12월쯤 됩니다. 12월 한 15일쯤 되면 돈이 얼마 안 남았겠죠.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절벽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갖다가 당겨다 쓰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티가 너무 길면 다음날 숙취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테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푸틴도 이기고 아베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정치인을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미스터 마켓은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방금 시간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마켓에 의해서 좀 배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3월 중순이에요. 딱 3월 하반월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사실은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어떤 방향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걸 좀 거기에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패드 쪽에서 통화정책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질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걸 첫 번째로 좀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회사체 시장의 신용경색이라고 하면 그쪽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정밀 타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를 타격을 하게 되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현금의 물고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체 시장에서는 그래도 빠른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일드캡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 국채 금리가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금이 제일 중요하면 국채도 팝니다. 그러면 국채를 파니까 국채 금리가 뛰거든요. 그럼 국채 금리가 뛰면 이 금리가 뛴 것 때문에 또 시장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패드가 결국에는 국채 금리에다가 캡을 씌워버린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딱 캡을 씌워가지고 1% 위로는 못 올라와.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안정시켜버릴 수 있는 그리고 재정정책을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룸이 생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네. 두 번째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화수합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통화수합 정책이 나왔는데 주요 선진국에 대한 통화수합에 대한 강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선진국에 대한 통화수합이 강화된 이유는 뭐냐면 통화수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투자가 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투자자, 일본 투자자들 다 미국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런데 미국에 그들도 달러로 돈을 빌렸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자산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진콜이 들어오면서 달러로 메워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패드가 달러를 찍어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2나 BOJ나 BOE나 이런 나라들은 달러가 없지 않습니까? 달러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들이. 그러면 자국계 통화를 찍어가지고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달러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해주는 거냐면 패드가 오케이, 잠깐. 우리가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그쪽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은 걸 우리 패드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달러를 찍어서 송금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달러를 찍는 프로그램인데 다른 나라 통화를 담보로 달러를 찍어서 보낸 거죠. 통화수합이네요. 네, 통화수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수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통화수합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요. 2007년도 12월에 주요 선진국에 대한 통화수합은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 10월 24일 날 우리나라도 했고요. 한국이랑 브라질 같은 나라한테도 통화수합을 해주면서 우리나라가 그날부터 사실 금융시장이 안정받았죠. 네, 그게 바닥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화수합 같은 정책도 실제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거는 의회의 통화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고민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드에서 쓸 수 있는 정책 중에 MMT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MMT는 좀 아닌 것 같고요. MMT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MMT라는 게 그냥 무제한 돈 찍어도 괜찮다는 거죠? 네, 무제한 돈을 찍는 건데 샌더스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MMT가 아니고요. 아까 전에 양적완화라는 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마켓에 나가서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를 매입하면서 돈을 찍어서 뿌려주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시중으로 가든지 정부로는 안 가잖아요. 정부로는 안 가죠. 그러니까 이 돈이 은행이나 이런 데 쏠리는데 은행들은 그 현금 받아서 꽉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풀리지 않는 겁니다. 정부에 직접 주는 걸 생각해 보겠군요.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헬리콥터몬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다르냐. 정부가 돈을 받잖아요. 정부는 돈을 씁니다. 공공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죠. 그럼 여러 가지 정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방법은 사실상 화폐 타락이 가장 극단인데 이거를 사실상 언제 썼었냐면 1930년대예요. 2차 세계대전하고 대공황이 있었을 때 일본에서 다카시 고레키오라는 재무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전비조달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재정적자를 메워버립니다. 엔화가 빠르게 약세로 돌았고요. 대공황 속에서도 엔화가 제일 빠르게 약세로 도니까 내부적인 정책 공조는요. 그러니까 환율전쟁이죠. 정책 공조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는 다 근본위에 묶여서 자국 통화. 내부적인 정책. 중앙은행과 동암정보화. 값단적인 팔레시믹스죠. 팔레시믹스. 국가 내에서. 그러면서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어서 일본이 제일 먼저 경기가 돌아요. 1930년대.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얘기 나왔을 때 다카시 고레키오에 대한 언급들이 회상이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겁니다. 자기 외할아버지하고 친구들 다 동료였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들인데 여기 2단계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질적 완화나 이런 방법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앙은행 사이드에서는 그런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저는 재정정책 사이드인데요. 물론 개인소득세에 대한 감세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좀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여섯 가지 리스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역전쟁입니다. 무역전쟁으로 이머징을 다 털어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무역전쟁에 가장 무역전쟁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우리는 대중 무역관세라는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역관세가 지금 3천억 달러가 넘게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만약에 공조라고 한다면 중국을 막 때리면서 관세로 때리면서 공조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정말 공조가 필요한 단계라고 하면 관세의 유예, 대중 무역관세의 유예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 비축률을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시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같은 안들이 나오게 되면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의 정책 공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책 공조의 균열이라는 것과 통화 정책의 한계라는 것, 이렇게 약해진 체력 하에서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이런 게 딱 때리게 되면서 시장을 뒤흔든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예단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일단 제외를 하고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한 변수라고 한다면 정책 공조 차원에서의 대중 무역관세 철폐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떤가. 그 얘기는 적어도 대외 정책의 노선의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상대방에서는 거봐 그러면 4년 동안 네가 한 거 실패한 거 아니냐는 공격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2016년도 2월에 손잡을 때요. 누구도 그거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둘이 사이가 얼마나 앙숙인데 역사적으로 손잡겠냐 이랬었는데요. 이게 너무 힘들어 사면, 살아야 되면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잡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는 중국 위안화 환율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중국 위안화 환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 정말 시장이 흔들리면서 다른 나라 자본 유출이 나오고 통화 가치가 무너지고 있을 때 이때 환율이 잘 버텨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해외 채권 투자할 때 제일 무서운 건 환 변동이 제일 무섭습니다. 환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막 흔들리면 그 채권을 투자하기가 무섭거든요. 그런데 위안화가 저렇게 잘 버텨주게 되면 만약에 이 위기가 가셨을 땐 중국이 자본시장을 만약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환해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 유입이 세게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더 뒤에 얘기지만 지금 너무 안 좋은 것만 많이 보이지만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저도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이런 데서도 뭔가 희망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권의 테드 스프레드가 안정돼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대중 무역 관세가 풀릴 수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텨준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신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기 이게 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우하고 조금 다른 게 어쩌면 다른 건 정책적인 수단의 대상이 딱 정확하게 있었은 반면에 지금 이거는 불가측한 어떤 양태를 띄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전제를 두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건영 팀장하고의 순서 여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침에 모실 때보다는 훨씬 더 시간적인 요요가 있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제가 그냥 가감없이 다 여쭤볼 수 있게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저녁 시간은 좀 열어두고 응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패드에서 또 미국 정부에서 또 20이나 BOJ에서 혹은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어떤 조치들을 계속 하는지에 대한 함의가 사실 이번 판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부탁드려요. 아침에는 당권을 최대한 안 할 테니까 저녁 시간을 좀 열어두고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건영 팀장과 말씀 나눠봤고요. 잠시 전화를 말씀드리시고요. 신영진권의 김학균 센터장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잠시 후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